캄보디아의 메콩강 유역에서 무게 300kg의 초대형 가오리가 잡혔다.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캄보디아 북부 메콩강에서 한어부가 낚시대를 이용해 낚아 올린 노랑가오리가 세계 최대 민물고기 기록을 갈아치웠다. 이전에 가장 큰 담수어로 기록된 건 2005년 태국 메콩강에서 잡힌 293kg인 대형 메개였다. 이번에 잡힌 노랑가오리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4m에 달하며 무게는 300kg이며 연구팀은 노랑가오리의 행동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태그를 부착한 뒤 다시 메콩강에 방생했다. 해당 가오리를 잡은 어부는 약 77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. 연구팀을 이끄는 리더 겸 내셔널 지오그래픽, 몬스터피시의 진행자인 제보호건은 지난 20년 동안 6개 대륙의 강과 호수에서 대형 어류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며 이번에 잡힌 노랑가오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접한 가장 큰 개체이며 기록상으로도 그렇다고 놀라움을 표했다. 고릴라 평균 몸무게 130kg의 배를 넘는다. 메콩강에는 천여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노랑가오리 외 3m에 달하는 대형 민물고기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지난달에도 무게의 180kg인 가오리가 잡힌 바 있다. 메콩강은 중국에서 시작돼 남쪽으로 태국, 라오스, 미얀마, 캄보디아, 베트남을 거쳐 흐르며 인근에 거주하는 6천만 명이 어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. 제보호건은 메콩강은 경이롭다. 이 거대 동물들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다. 최근 환경오염 상태에서 이런 발견이 이어진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라고 말했다. 캄보디아에서는 어부들이 거대어나 멸종위 계열을 잡을 시 연구원들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가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디까지 클지 너무 궁금하다. 강에 수호신 가오리 풀어줘서 다행이다. 몇 년 뒤에 5미터 잡히며 대박이겠다. 무슨 물고기가 저렇게 큰 것들이 있냐 무서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. 강에 수호신 가오리 풀어줘서 다행이다.